주호영이 무려 23억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부동산으로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집을 한 채 얻지 못해가지고 이색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야 너는 23억짜리 시세차익 아파트 두 채를 얻는다며 그러니까 박근혜 때 만든 법 때문에 그러니까 얄밉다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희한찬란하고 정말 갈아마셔도 시원찮을 그런 뻔뻔스러운 짓을 갖다가 주호영이 또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면 합의 서 뭐라고 할까 농간이라고 해야 되나 농간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주호영하고 하태경하고 둘이서 완전히 이건 사기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면 합의 서 농간 이면 합의 서 사기 이면 합의 서 허위사실 유포 날조 날조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합의서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주호영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행이고 쭈뻬기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짓이야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작자가 막 이렇게 그 문서를 흔들고 나서 이제 와서 그럼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 면책특권이라는 거 진짜 이러다 보면 사라져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네 막 문제 제기해놓고서 아닌 걸로 드러났어 그러니까 아니면 됐지 뭐 그러나 말이 돼 그것보다 선배로부터 배웠구나 청와대가 네 이면 합의서 없다 없다 본식 확인했잖아요 네 이면 합의서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다 크게 해서 여러분들 다 봅시다 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앞부분에 남과 북은 이걸 남과 북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북에서는 북과 남이라고 해서 우리 항상 그냥 인정해주면서 북과 남이라고 해줘요 주로 합의서 쓸 때는 북남측은 이렇게 쓰죠 북측과 남측으로 쓰기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양보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과 북 이렇게 안 쓴다고 이 쓰레기들아 가짜라는 거지 지금 이걸 몰랐다고 니네들이 진짜 주호영씨 하태경씨 이걸 몰랐으면 니들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고 어디 가서 지금 무슨 정보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도 마라 하태경이 X같은 X야 정말 하태경이 그러니까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책임지라고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기자회견 하시고 그 대신 나는 형사고소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내려버렸어 꼬리 내려버렸어 바로 내려버렸다니까 사진도 못 찍게 맞아요 91년도에 남북 합의서 할 때 그때 약속했던 것이 우리는 뭐 북한이라고도 얘기하고 남조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북측이라고 표현하고 남측이라고 표현하자 남과 북이라고 이렇게 안 쓴다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이런 합의서를 없어요 둘이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맞다는데요 주도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까? 말도 안 돼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가짜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내용을 쭉 살펴보는데 아 이게 가짜인 결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봅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역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여기서는 문제 없나요? 넘어갑시다 얘기할 거 의심스러운 건 많지만 결정적인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뒤에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달러라고 씁니까? 쌍디그스로 달러라고 씁니까? 이거 김어준 총수가 마구 비었었던 내용이죠? 맞아요 주호영 씨 눈이 있으면 보세요 국가 간의 외교 문서 아닙니까? 거기에 달러라고 씁니까? 표기가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이? 외래여 표기법이? 25억 달러를 투자하고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그리고 이거 위에 글씨와 아래 글씨를 교묘하게 피해서 그 사이에다가 글씨를 집어넣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다? 포토샵이다! 그러니까 원본을 못 내놓는 거예요 원본이 없어요 지금 왜? 원본에서는 들통이 나거든 그게 흔적이 나이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흑백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얘라이 사기꾼들아 얘라이 잡놈들아 얘라이 양아치들아 얘라이 미국 간첩들아 제가 합리적으로 이면 합의서가 이게 왜 사기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말씀 드릴게요 보통 이면 합의서라는 것은 공개에 대한 계약 내용과 다른 별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될 때는 보통 반드시 구두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해서 서면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면 합의를 서면으로 남길 때는 보완 유지를 위해서 비밀 유지 조항을 넣습니다 당연히 넣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됐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진다? 외부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면 합의 말면은 본 내용은 본 계약 사항은 본 서로 이야기 이것은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라는 이거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합의서를 누가 쓰냐 외교문서 작성도 안 해본 최리들이 장난친 거야 맞아요 거의 1배 수준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면 합의를 외부로 유출할 때는 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그런데 사실 남북 간에 페널티 부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비밀 유지 조항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면 합의를 할 때는 호상단에 합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상단에 여기서는 남측이 주는 것만 다 써 이런 합의를 누가 하나 미쳤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면 합의라 아무리 하더라도 글쎄 말이야 하다못해 개성 땅이라도 띄워준다는 걸 갖다 써놓지 거기에서 하태경이 그리고 주호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로 코 깨서 국정원장 일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고위공직자가 줬다고요? 저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1배에서 만들었든지 이면 합의와 본계약서가 본계약은 우리가 그때 6.25 공동 남북선언서잖아요 충돌할 경우에는 이면 합의서가 우선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당연히 명시하죠 그래야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이면 합의를 왜 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아까 다 보셨지만 이면 합의서라고 볼 수 없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말을 걔네들 안 써요 북남순회회담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굉장히 어색해 하여튼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전 국민이 다 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으니 국정원장으로서는 막 이렇게 흔들고 심지어는 그거를 여러 문건을 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인이 동일하다는 것을 필적감적까지 했다고 하태경이 들고 흔들었어요 주호영 하태경은 당장 그 고위공직자를 공개하라 공개하지 못한다면 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서 남북관계를 해친 그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항상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께서는요 얘네들 제대로 형사적 처벌을 끝까지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유가족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자명예훼손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고 또 그리고 그런 문제들로 정책들을 갖다가 그래도 남북한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들에 대해 모독을 한 이 작자들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 부분은 그간의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의 꼬리를 잡은 거거든 우리가 그냥 간첩이야 얘네들은 세작이에요 세작 도대체 누구한테 사주받고 이런 짓을 하시는 겁니까 아베입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미국의 군산복합체입니까 하태경 어디서 돈 받는지 말해봐 하태경이 왜 저렇게 쪼는지 알아요 박지원 때문에 왜 그래요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와우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지만 미국 어디에서부터 돈을 받는 게 들통날까 봐 박지원을 절대로 안 된다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다 믿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거는 간첩 아닙니까 미국 대연성이 있는 거죠 대연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의욕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의욕이 있다고 얘기했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가짜 합의문을 들고 흔들어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사실을 그 명단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의원직이 떨어져 나가고 X파일 옛날에 삼성 X파일 누구누구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돈을 먹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 기자회견을 의사당 바깥에서 했다고 그래서 면책특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치겠다 진짜 한동훈이를 풀어줘야 된다고 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판결에 그래요 내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판결을 참 안정하겠다 그런 사람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놓고 있는 윤석열 닌 뭐냐 이런 상황에서 진보라고 하는 새끼들이 한동훈 빨간 잡고 윤석열 빨간 잡고 왜 빠는지 알거든 솔직히 그렇잖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진보진영이 들어갔는데 나는 방송 출연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유시민처럼 잘나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는 것 같고 미치겠지 야 유시민은 막 10만 곳씩 이렇게 그래서 전국 작가들을 통해가지고 유시민 인세가 제일 많고 이런 거 미치겠지 어? 뭘 그 대단치 않은 거 나보다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미치겠지 그래서 그게 조작인 것 같지 막 누가 밑에서 사주는 것 같지 정부 기관에서 사주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유시민 조국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지게 되고 같이 똑같이 애썼는데 나만 낙오된 것 같지 그런 거 해먹으려고 민주화 운동했냐 그런 줄 알아야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진척척님 대기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도 대건 석사로 대학교 수도 했었잖아 몇 년 동안 했어 실력으로 한 거야 다 동양대에서 유명세로 기구 자빠졌어 아주 진짜 경향신문이니 한국 일본이 다 그 칼럼을 받아주더라 그 쓰레기 같은 글들을 네 그 글로 그 가치가 있어 왜 그렇게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받아주겠어 거대한 프로젝트에 활동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한 프로젝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진짜